롤랜드 매장 헬라 롤카스입니다 롤카스입니다 아이씨 피아노 주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그랜드 피아노를 좀 판매했는데 저희가 좀 더 커져서 오겠습니다 X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쳐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직접 쳐서 저희 채널에 한번 업로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롤랜드 매장이 6층에 있었는데 공간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져졌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여기가 내가 왔던 데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워져서 좋았고 누구나 와서 쳐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기 테스트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쳐보면 뭐가 더 내 스타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피아노 사는 데 가면 눈치 주고 와 이런 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와서 경험해보고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 피아노가 원래 이런 피아노 잘 없잖아요. 여기 공간도 예쁘게 꾸며놨는데 피아노가 원래 집에 납두면 인테리어 파괴범인데 이런 피아노는 진짜 인테리어용으로도 아주 좋은 롤랜드의 피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나무색도 너무 예쁘다. 여기 롤랜드가 나무색 피아노가 되게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맞아. 서초 코스트모스 악기도 오세요. 벨라인 루카스가 롤랜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회수를 높여서 롤랜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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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